이번 시간에는 사람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건데요 스케치업을 시작하면 처음 만나게 되는 캐릭터 버전별로 다른 캐릭터 지금 이 색깔이 있는 캐릭터는 버전 8에서 주인공이었던 수잔이죠 이 캐릭터를 보면 특이한 점은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가진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익스플로드 해주면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아닌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Component를 해주시면 컴포넌트를 만드는 창이 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Always Face Camera를 체크해 주시면 얘가 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클릭해보면 이게 얇은데 얘는 왜 두께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평면이지만 뭔가 축이 어긋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이 로컬 축이 있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보면 축은 여기 있지만 컴포넌트 안쪽에는 그 컴포넌트가 가진 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센터점이 여길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선 축을 맞추죠 축을 맞추는 방법은 Rotate를 한 지점에서 Z축으로 드래그해서 Z축 파란색이죠 Z축 내려주시고 자 반대쪽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딱 스냅이 걸릴 거예요 레드축 방향하고 평행이 될 때 스냅이 한 번 걸려요 로컬의 축들에서 스냅이 한 번 걸리죠 그린에서 레드에서 레드에서 축이 걸리면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평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Move로 먼저 레드축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여기 오리진점 원점에 가져다 놓으시고 이 축 그 로컬 축이 네 사람의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 놓으시고 네 다시 선택 툴로 바꿔서 바탕을 클릭해 주시면 네 얘가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뷰를 그 섀도우를 해 주시면 이렇게 볼 텐데 어 또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얘를 바닥으로 내려 주시면서 네 여기 오리진점에다 갖다 맞추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네 바닥에서 이렇게 보이는 네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람 아까 이미지 이제 그거 컴포넌트에 이어서 로봇캅을 한번 컴포넌트로 만들어 볼게요 어 이 컴포넌트는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이미지를요 포토샵에서 불러서 외곽을 다 지우고 네 이렇게 투명하게 네 다 지운 다음에 이 로봇캅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외곽 이렇게 따는 이런 방법들은 네 그 다른 영상에 그 패스 따는 영상이 있거든요 사람 패스 따는 거 네 고걸 확인해 주시고요 자 크롭을 이용해서 최대한 딱 맞게 네 이렇게 줄입니다 이미지를 나중에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비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그냥 저장을 했을 때 PNG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자 PNG 저장에 유리한 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유리한 점이 아니라 PNG로 하셔야 돼요 세이브 해지 하시고 PNG로 저장을 해줍니다 로봇캅 저는 PNG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이미 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덮어 씌울게요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거를 또 컨트롤 U 해서 완전히 블랙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U, Hue Saturation 네 이미지에 있고요 Adjustment에 있습니다 OK 눌러 주시고요 Lightness 값 블랙으로 만드시고 OK 눌러주고 얘를 역시 뭐 JPG로 저장해 주세요 네 JPG로 또 로봇캅으로 또 저장을 할게요 네 역시 한 번 해 놨기 때문에 저는 네 로봇캅으로 이렇게 저장을 그냥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일러스트로 갑니다 자 일러스트로 가서 네 불러 오겠습니다 좀 전에 한 번 했어서 제가 다시 하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한 번 불러 올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다시 불러 올게요 오픈에 로봇캅 이미지를 불러 오면 이렇게 블랙하고 화이트 있는 그 비트맵 이미지가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찌글찌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스 네 이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 오브젝트에 이미지 트레이스에 메이크 이렇게 메이크 해 주시면 이게 벡터 이미지로 바뀌어요 아까 포토샵 이미지 였는데 이게 벡터 이미지로 바뀝니다 비트맵에서 벡터 이미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네 아이고 클릭 음 잠시만요 자 컨트롤 10 아 죄송합니다 익스팬드를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걸 까먹었네요 익스팬드 자 익스팬드를 한 번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눌러 주신 다음에 네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벡터 라인으로 바뀌었죠 네 보이시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에서 언그룹 해 주시면 이렇게 흰색 부분들이랑 까만색 부분이 나눠져요 이걸 이대로 스케쳐브리나 이런대로 가져가면 이쪽 라인과 이쪽 안쪽 라인 이 라인 두 개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게 흰색은 지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흰색 클릭하고 셀렉트 세임 같은 색깔 네 채워진 색깔이 다 같은 거 흰색 흰색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 흰색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네 인필 칼라 해 주시면 흰색만 선택되요 지워 주시면 안에 있는 네 로봇캅 까만색만 남겠죠 얘를 네 익스포트 하십니다 세이브가 아니고 네 저장을 익스포트 해 주실 때 뭘로 익스포트 하느냐 DWG로 익스포트 합니다 그래서 로봇캅으로 저장을 하실 때 네 여기서 2000 이렇게 돼야겠죠 네 제 경고창 갖고 나오는 건 아까 저장된 거에 덮어씌우기 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2000으로 해 주시고 OK 눌러주면 이제 CAD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왜 CAD로 저장을 했냐 스케치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CAD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러스트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열지 못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일부러 그렇게 CAD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폴트죠 불러오는 게 그래서 임폴트 해서 CAD 파일 네 옵션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네 핏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핏으로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열기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로봇캅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로봇캅을 네 이렇게 갖다 넣어보면 되게 조그맣게 들어왔죠 네 당연해요 이거는 일러스트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죠 자 얘를 이제 로봇캅 이미지의 이제 원래 크기에 맞춰볼게요 이 로봇캅의 원래 크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로봇캅의 크기를 맘대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이미지에 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여러분이 어떻게 정해주시면 좋으냐면 포토샵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 사이즈 확인해 보면 높이값 너비값이 보이시죠 이때 높이값과 너비값은 절대 이 사람 로봇캅의 키가 아니겠죠 얘가 뭐 1cm는 1m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값을 2000으로 바꿔주시면 위에가 자동으로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2m일 때 아 얘는 여기서부터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례는 733이구나 그렇게 아시고 다시 이제 스케치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까 그리는게 포토샵이랑 이미지 사이즈가 똑같은 그 사각형을 그리신다고 생각하면 먼저 733에 얼마였죠? 2000이죠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하나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무브로 얘를 가져다가 딱 끝머리 정확하게 거의 끝머리에다가 여기다가 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버튼을 이용해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우고 아이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채우고 그리고 이제 늘려주세요 네 늘려서 여기까지 또 채우고 그러면 이제 높이가 딱 맞겠죠 외곽에 있는 이미지는 또 다시 지우시구요 자 얘를 이제 그게 얘는 라인만 있으니까 여기다 면을 채워야겠죠 면을 채우려면 우선 얘를 익스플로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익스플로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사각형을 큼지막하게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으면 원래 스케치업은 바로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지죠 그래서 안 나눠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다 나눠지기 시작하기만 하면 간단한 건 쉽게 쉽게 해결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거는 혹시 이제 컴퓨터가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일부러 바로 나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나누라고 명령을 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인터섹트 페이스를 위드 모델 한번 해 주시면 네 이게 대부분의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줬죠 여기 보니까 또 안 나눠졌죠 또 한번 선택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모델이나 셀렉션 둘 중에 해 주시면 안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말고 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섹트 페이스가 안 되는 경우는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거나 한쪽이 안 채워지면 계속 쪼개져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라인 하나가 지워졌어 지금 보이지만 우리가 안 보인다고 칩시다 너무 얇게 작아서 또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채우면 절반을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문제가 두 곳에 있으면 뭐 또 다르지만 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위에가 채워지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지워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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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주면 네 위에 부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아까처럼 네 이렇게 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모델 해주면 또 변이 쪼개질 거고 그럼 이제 밑에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절반을 한번 해주세요 어 그랬더니 아 여기는 다 채워지네 그러면 얘 얘 지우시고 얘 지우면 이제 여기 안에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확대하다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때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채워주시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요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써서 채우시면 로봇캅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다 선택하셔서 이제 이렇게 세우세요 자 축을 잡고 드래그해서 머리끝에서 클릭해서 위로 들어 올립니다 90 입력해주면 딱 수직으로 쓰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로봇캅 이미지를 네 입힐 건데 먼저 중요한 건 얘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에서 리버스페이스 해주신 다음에 흰색면으로 꼭 만드셔야 돼요 파란색면이여서 흰색으로 바꾼 거고요 혹시 본인이 이제 여기가 파란색이 아니라 그냥 봤는데 흰색이었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꾸고 첫 번째 버트리얼 클릭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 하나 눌러서 네 뉴 버트리얼 하나 만드시고요 어 유즈 텍스처 이미지 클릭해 주신 다음에 로봇캅 아까 PNG 파일 저장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PNG 파일 저장한 걸 열고 열기 하셔서 들어가면 이미지 사이즈 이 부분이 100에 36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 이미지가 내가 이 이미지가 비례가 100에 36에 비례로 이렇게 크기로 여기 들어간다 로봇캅의 이미지는 10cm가 아니잖아요 102mm가 아니에요 이때 얼마죠? 2000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비례가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오케이 해 주시고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입혀 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근데 잘 안 들어갔죠? 여기가 안 맞나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 그 다음에 포지션 이걸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손바닥 모양이 있으니까 클릭해서 옆으로 쓱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쵸? 이렇게 맞았죠? 잘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셀렉트 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로봇캅 이미지가 됐고 이때 다 선택하셔서 역시 오른쪽 버튼 메이크 컴포넌트 그 다음에 Array Space Camera Create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여길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돌고 있죠 네 그거는 이거를 센터점을 또 Move으로 중앙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택 바탕 클릭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로봇캅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요 네 저는 그냥 뭐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로봇캅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네 사람으로 똑같은 방법을 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 PNG 파일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PNG 파일에 대한 장점이 아니라 PNG 파일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우선 PNG 파일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면 보세요 자 이제 뭐 그 아까 우리 로봇캅의 비례를 네 하고 설명할 때 그때 쓰면 좋았을 텐데 일단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733에 컴머 2000이었죠 자 이 사각형에다 이 사각형에 네 이렇게 클릭해서 네 들어 올립니다 90 엔터 네 파란색면은 네 리버스 페이스로 바꿔주고 네 윈도우의 창을 열어서 네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네 모티리얼 클릭해주면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PNG 파일의 그 투명도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투명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단점은 단점은 그거죠 단점은 뭐냐면 그림자죠 네 그림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 투명한 값이 그림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제가 네 이 부분으로 바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던 겁니다 만들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PNG에 대한 적절한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음 P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싱 이쪽 보시면 네 적절한 사용이 보여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어 주로 뭐 이렇게 펜스나 이런데 네 이렇게 해서 네 얘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펜스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뭐 또는 네 네 일일이 모델링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일일이 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아져서 네 이제 좀 뻑뻑거리는 거죠 컴퓨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로 PNG 이미지로 처리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이번 시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lf불 정도 슬롱